와 너무 멋집니다. 여기가 일산호수공원 아니겠어요? 2020년 4월 2일에 이렇게 일산호수공원에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대민국의 유명한 모델 가수 김선옥씨가 이렇게 또 일산호수공원에 놀러와서 벚꽃과 함께 이렇게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얼마나 멋집니까? 김선옥씨의 모델 오늘 이렇게 호수공원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관중들이 수천명의 관중들이 옆에 있습니다. 김선옥 모델 가수한테 심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와 너무 예뻐요. 사랑해요.